예전까지도 같이 집어넣고 아니, 이렇게 집어넣고 내가 다닐 한쪽으로 한쪽으로 집어넣고 안쪽으로 집어넣고 다시 한쪽으로 집어넣고 다시 보는 эконом이랑 다시 한쪽으로 내놔 여쑤 이빠 너무 커 신발이 끌고와야지, 밀고와야지 밀고 꼬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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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꼬로루 꼬로루 자인아 너 신발 멋있다 자인아 이게 뭐야 엄마 신발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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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갑니다 두nik 로켓 클라우드 네 도착해 다행히 조심해서 넘어간다 넘어간다 엄마 유튜브 좀 보자 여기 같이 봐야겠어 시에이! 아구 힘들다 와아 아고 힘들다 어 야 자 야 자 야 자 야 아고 힘들다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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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아아악 오오 괜찮아? 저기요 괜찮아요? 앗 많이 힘들죠? 혹시 졸리세요? 잘까? 물지게 sei 먹은 크기에 표이 많이 생기는데요 tao shall they have there 사께서는 형 네, 여기 있습니다 엄마 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손에 다 묻었지? 손에 아이스크림 다 먹고, 입에 다 묻고 집에 가서 씻자, 알겠지? 어깨 이게างened 먹고, 집에 갔었지? 오케, 슛! 으아아아아아아악! 나 아저씨 오이엧! 이케! 아빠, 이δ이커! 어! 엄마! 왜 돌아가? 이거 물 아닌데? 아니야! 물 아닌데? 물 아닌데? 엄마가 와서? 너 좀? 10분 bright 그리고 동그란 오이 동그란 오이 여기 보여줘 짜잔 우와 그렇게 먹는 거야? 다연이 어디있노? 다연이 어디있노? 앞이 보여? 응 마음에 들어? 이뻐? 저는 지금 간식 타임이에요 떡볶이 해먹으려고 사놨던 가래떡이 있어서 그냥 귀찮아서 부었어요 또 뭐야? 떡 떡 집에서 보면 참 하늘은 맑고 산은 푸르고 좋은데 나가면 더워 죽겠고 다행히 오늘 놀이터 갈거야? 미끄럼틴 슝 하러 갈거야? 놀이터 갈거야? 다행히가 놀이터 가면 다행히 또래 애들 중에 다행히가 제일 잘 노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저기 나이 안가리고 언니 오빠들 하는거 보고 언니 오빠들 옆에 가서 어? 공실이랑 얘기하고 어떤 애가 닭싸움 할 사람 이러면서 닭싸움 할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다행히가 옆에 가서 어? 네? 이렇게 했어 그치? 어? 여기저기 껴가지고 잘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하는 말을 엄청 잘 따라요 다행히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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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주전에는 또 아빠한테도 엄마라고 하네 아빠라고 안하더니 이제는 엄마한테 아빠라고 하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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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러 꼭꼭 숨 엄마 숨는다 아아! 아아! 찾았다아! 꼬꼬 숨어라! 머리카락 꼬인다! 꼬꼬 숨어라! 머리카락 꼬인다! 엄마! 엌? 꼬인다! 꼬꼬 숨어라! 엄마 숨진다! 찾아라! 아아! are you supposed to bless that is? 아아! 아 STOP! 오! 아아! 아아아아아'MA! 아아아아앙!!! 아레히! 맞다! 스럽 만큼이야!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빠 아빠 할 줄 알아? 마음에 들어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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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